무엇을 근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근심 중에 하나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요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요 저희 아이가요 편의점을 꼭 가세요 집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늘 근심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저기를 안 가고 바로 갈 수 있을까 그런 근심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근심을 하루 종일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뭘 근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근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근심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지금 교회가요 마게도네에서 아시아 시간표를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근심을 내가 늘 하고 있으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때니까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중요한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아를 가느냐 마게도네에 머무느냐 하는 시금 때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이유는요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해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근데요 우리 육신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예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근심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근심하면요 어떤 응답이 올까요? 사는 응답이 옵니다 산다는 건 뭘까요? 복음이요 더욱더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힘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그 문제만큼 복음이 나의 복음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해 보세요 그 문제가 아니면 복음이 나의 복음되나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되는 것이 복음이 나의 복음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입니다 왜? 이유는요 나의 복음되지 않으면 자꾸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에 빼앗길까요? 자꾸 육신의 것에 자꾸 빼앗깁니다 다른 것, 복음하니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에 빼앗기냐? 정신이 빼앗깁니다 정신에 빼앗깁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자꾸 갈등, 분열, 집착, 뭔가에 중독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됐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로 인해서 화목해져야 되는데 분열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니까요 그 결과로요 운명 안에서 생각을 해요 미국에 국립과학재단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사람이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근데요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산대요 그러면서요 95%는요 어제 한 생각을 그대로 한대요 늘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나에게 잡는 게 그래서 응답입니다 그러면서요 자꾸 갈대와 마음 늘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요 그러면서 애굽에 냅니다 늘 지나간 거, 옛 거, 과거의 거 거기에 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정신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깨어있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히요 복음 가진 우리가 영적으로 손에 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법이 하나 이렇게 좀 생긴 법 중에 하나가 빛 대물림 방지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죠 이거는 뭐냐면요 미성년자가 부모가 죽었을 때 이제 남겨주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는 그거를요 변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법이 발의됐을까요? 너무 무책임하게 자네를 낳고 너무 무책임하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반복됐으면 이 법이 생깁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해 보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영적으로 응답을 놓치고 있으면요 현장은요 완전히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복음이 더욱더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뭐를 찾아야 될까요?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를 찾아갔고요 우리의 둥불이 늘 꺼지지 않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둥불이 꺼지지 않는 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뭔가요 시작은 뭐냐? 제목을 찾는 겁니다 뭘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기도가요 되어줘야지 좋지 의무감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얼마나 권한이 돼요 근데 기도가 되어지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입술을 통해서요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막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다 함께 예배드림으로 함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요 뜰을 통해서 치유, 이방인,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요 뭐를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우리의 장막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의 뭐가 나의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가정입니까? 교회인가요? 다 살리는 우리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방법은요 교회가 내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내게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그러면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만큼요 나의 사명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사명이 발견된다는 것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타협이 있나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남겨주는 방법이요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예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타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나를 복음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캠프가 진행되어야 돼요 1년 이제 11월 이제 회기가 마무리되잖아요 한번 1년 동안 교회의 이런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캠프라는 단어는요 늘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캠프라는 응답이 없으면요 다른 것을 자꾸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를요 편집하는 게 캠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지금 참 감사한 게요 새벽에요 참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아 하나님이 아시아 시대를 두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다 나오신 것 같이 표정을 짓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요 나를요 복음으로 계속해서 설계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비대면이나 집중 학교나 이제 이번 주 주부회 나갑니다 11월부터 이제 훈련이 다시 시작됩니다 선착순입니다 남들 다 훈련 갈 때요 훈련 참여 안 하면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기다리셨다가요 훈련 참석하셔서 같이 응답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청신이나 초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역과 헌당과 후대와 2, 3, 7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을 근심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근심해야 돼요 근데 이 응답을 받는데요 있어서 하나님이요 근심하시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근심해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자꾸 다른 것을 근심하는 거예요 그 요소가 뭘까요? 동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응답을 받는 것보다 왜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동기가 바뀔 때 역사하세요 이유와 목적이 바뀔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를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늘 그래서요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내 생각, 마음이요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왜냐? 생각, 마음이 바뀔 때 우리의 뇌의 각인이 바뀌거든요 뇌의 각인이 바뀔 때 영혼의 각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의 증거로요 예수님이 공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셨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구원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요 풍성한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참 이 단어는 늘 소망하는 단어잖아요 보그마, 가정보그마, 지역보그마, 후대보그마 근데 이 보그마에 대해서요 어떻게 가르치셨냐 세 종로 그 말은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 보그마 된다고 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뭔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요 미라를 같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걸음이 될 때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해요 때로는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손해볼 때 이 응답이 임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교회는 참 우리에게 중요하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요 이삼채 나라를 살리라고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라고 또 많은 후대들을요 서밋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요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요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미래는요 응답을 받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응답이 멈추면요 우리 후대들이요 굉장히 어두운 미래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에게 응답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동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푸터만 있으면 됩니다 푸터만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가지고 하나님 농부라고 하면서요 푸터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중직자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제가 기억이요 사역을 하는데요 자기는 교회 가기가 너무 싫대요 예전에 교회를 갔는데 왜 실냐 교회 갔는데요 자기를 가르치신 중직자가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교회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중직자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늘 기도로 늘 앞서서 응답을 드리는 장로님들과 또 응답을 드리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신 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가서요 이 목회자의 동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근데 제가 단위 목사님은 2005년부터 봤지만 늘 변함없는 동기 다른 동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도 성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책임질 중요한 목회자를 키울까 여기에 대해서 늘 마음이 있으신 목사님 만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붙어있기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잘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응답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줬는 권능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다른 게 제자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을 받는 자의 삶은요 어떤 삶이 될까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요 말씀의 흐름을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공생애를 이후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먼저 알 것은요 왜 죽어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까요 결국에는요 죽으시지 않으면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요 우리가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사단에게 종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결과로요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완전한 해방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라고요 우리는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요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게 결과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비밀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에요 그리스도의 비밀됐다는 건 뭘까요 나랑 상관없는 겁니다 내 인생 나랑 상관없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되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응답은요 예영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 많은 것을 썼는데 복잡하신가요 간단하게 보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처럼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돼요 그래야지 뭐를 이길 수 있나요 동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조차도 이 죽음에 불신을 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푸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은요 죽으면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스승으로 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활하신 겁니다 이거는 설화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세 가지 설이 이 부활의 증거가 돼요 이 유대교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정했냐면요 처음에요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갔다 도난설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여론을 퍼뜨려요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본 거다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본 게 아니라 너무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본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진짜 살아난 건 맞는데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거다 기절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게 증거가 되냐면요 도난당했다는 거는요 진짜 무덤이 비어졌다는 거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환상설은 뭘까요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대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기절설은 뭐예요 진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결과로요 뭐가 보여지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응답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근심은 다른 게 아니라요 이것을 넘어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나의 근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인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게 우리가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신방이 마무리됐잖아요 제가 이제 신방도 받기도 했지만 한 가지 신방을 통해서 근심이 하나 생겼어요 신방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제목이 아시아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메시지도 물론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지만 아시아 시대를 어떻게 열어야 되나 에 대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아시아 시대라는 목표를 이뤄야 되잖아요 목표를 이룬 자들을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우리 터미네이터로 잘 알죠 그 아놀드 슈어 제네거라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그 다음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그림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아시아 시대가 왔다는 것을 가지고 상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 모습이나 제가 응답받고 있는 게 아시아 시대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고민이 될까요? 아 뭘 바꿔야 되지? 어떤 부분을 내가 응답받아야 되지? 아시아 시대를 어떻게 열어야 되지? 내가 심부름할 건 뭐지? 그러면서요 이번에 메시지 중에 은퇴 부분도 나왔잖아요 아 교회가 아시아 시간표를 갔는데 내가 아시아 시간표의 응답을 못 받으면 아시아 시간표의 응답을 넘어서 이제 로마 시간표를 갈 교회에 나는 짐이 될 수 있겠구나 아 이거는 진짜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실 중요한 사명이 분명한데 내가 아시아 시대를 못 받으면 우리 교회에 중요한 교육자분들 많이 오시지 앞으로도 오실 건데 다 아시아 시대를 가고 있는데 제가 마게도니아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막힐 거 아니에요 막히지 않겠지만 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삼성을 개혁한 이건 회장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하는데 뭘 바꿔야 되나? 바꿀 수 없는 게 참 없어요 그냥 머리도 좀 바꿔보고 환경도 좀 바꿔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바꾼다고 아시아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아시아 시대의 응답을 받을까? 아시아 시대를 교회가 응답받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 심부름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나 이런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게요 나의 근심의 현 주수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는요 늘 어떤 것을 근심할까요? 내 안에 있는 근심을 해요 내 문제 내 현실 내 상황을 늘 근심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 근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할까요? 물질에 대한 늘 근심을 합니다 왜냐?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요 이것에 근심하길 원합니다 자꾸 그 근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해야 될까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은을 근심하는 거예요 뭔가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위치를 늘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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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여기에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크게 캠프입니다 오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갔다 온 캠프를 두고 이제 사역하는 대상을 아 운동할 때 불러야 되나? 문화 캠프 할 때 불러야 되나? 애창 캠프 할 때 불러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지교회를 가니까요 이제 집사님께서 자기 친구를 언제 초대할지를 또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또 중요한 지역에 또 복음 전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에 근심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캠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기도 캠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에요 기도가 굉장히 따뜻해요 요즘 날이 쌀쌀해졌잖아요 근데요 교회를 오면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왜냐? 공기가 따뜻한 게 아니라요 기도의 등불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요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요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못 오셔도요 생방송으로 또 각자 처소해서요 기도의 힘이 참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나의 현주수는 여기에 늘 근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의 현주수는요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입니다 복은 가진 나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은요 복은 가진 나로 말면 살릴 그 영혼과 현장에여 늘 근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살까 자 그러면서요 물질에 대해서 아니요 하나님은요 내가 물질이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은요 물질 너머에 있어요 물질 너머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물질을 허락하셔야 되는 건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성공이 아니라요 성공 이유에 대해서 근심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요 자리가 높아질수록요 자신이 보여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진짜 그 사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요 늘 우리가 복음 앞에 예배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주시면 허락하면 변질될까 늘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 물질을 허락하면 그 물질에 사로잡힐까를 늘 근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삶에서 문제를 통해서만 훈련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 집중 또 본부의 훈련 가운데 우리를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러면 이거에 계속 근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응답 받아야 될까요? 이제는요 영적인 주소를요 이전해야 됩니다 근심의 주소를요 이전해야 돼요 그럼 뭘 우리가 근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을 살리는 600지교엔을 근심을 해야 됩니다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요 하나님 뜻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헌당해야 됩니다 헌당을 어떻게 응답을 받을지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늘 근심해야 돼요 아시아 시대를 열 산업이니 누군가 누군가는 산업을 통해서 아시아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누가 응답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산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외에 모든 성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2, 3, 7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영어 예배 그리고 중국어 예배를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늘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후대를 바르게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를 바르게 키우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후대에게 보금 문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토요일날 보면요 이제 아이들이 막 아키도 두들기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간식을 먹는 거지 밥을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막 빵을 먹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신약원 이제 앞으로 초신도 응답 받겠죠 와서 이제 11월부터 초신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예배까지 우리가 진행되잖아요 그런 우리 후대들이 보금에서 자랄 수 있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요 근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현실적인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후대가 마게도내에서 자라기 원하십니까? 아시아에서 자라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시아를 열어줘야 됩니다 왜냐?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시아를 열어주지 못하면요 보금 엘리트 성공자 대통령은요 로마 시간표예요 그러면 우리 후대가 또 마게도내를 넘어 아시아를 가야 돼요 또 아시아를 넘어 로마를 가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아시아 시대를 열면요 우리 후대는요 바로 로마를 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후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내랑 우리 둘째는 아시아에서 보자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요 이제 새벽에 같이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근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가표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요나가요 하나님은 이제 리누에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요나는요 그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요 여우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하려 하여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해요 다음 시간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요 어머머머리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아닙니다 여우와의 얼굴이에요 여우와의 얼굴을 피하면 되나요 더 맞이해야죠 그래서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부딪히세요 이제는요 그 문제 끝내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또 그 문제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가 우리와 같이 그 문제를요 또 넘어설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응답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또 나의 기도가 더욱더 발견되어지며 나의 사명을 응답받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사 그 응답으로 발매하마 더욱더 복음의 응답 또 기도의 응답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응답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